와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은 스스로 밥에다가 김밥 써먹네요 우리 둘째 아들은 우유 먹다가 왜 이렇게 계속 울어요 우유 먹기 싫어요 왜 울어요 왜 촬영하니까 눈물을 끄쳐요 이미지 관리 또 울어봐 한번 왜 우유 먹다가 우는 거야 형은 이렇게 동생 먹으라고 혼자 밥을 먹는데 왜 동생은 이렇게 울어요 얘기해봐요 우는 이유를 뭐가 불만이에요 불만 없어요 우유 계속 먹을 거예요 자 우유 저거 나이 차이 많이 나는게 좋아하니까 원래는 지방에서 해야 됩니다 저거 먹을거 하자 우유 먹으러 가자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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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